제 센탑 왜냐하면 이게 이쪽이니까 여기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카메라에 안 예쁘고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이렇게 잡아요 언니가 자꾸 터져봐가지고 저희 이거 연습 처음 했으면 채원 언니가 하지 않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난 저도 없어 연습 다 피는 나 진짜 이렇게 봐 진짜 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잖아 무조건 봐 언제? 나오 나오 내가 할 때도 없어 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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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조건 채원을 봐 근데 이렇게 시선이 느껴져 딱 이런데 언니 내가 본 시점에서 언니가 완전히 터져버린 거잖아 진짜 무서워 아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 다운하가 할 때 맞다 보고 있어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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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